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내가 옛날에 자산소평변 이스도가 기능하지 동안 으 으 으 으 으 으 어렸을 때는 지금이나 이 등남은 생각난다 전에 말했지 염지윤 여기서 내 청산지 밟다가 박경영 선생님한테 종아리 맞았던 거 그러고 으 으 으 어, 끌려줄 수 없겠어. 내가 오늘 처음에 당해 손잡고 왔어. 내가 하는 거야? 정리 좀 더해 주시고 싶어. 수기를 원하는데 이게 피곤 피곤을 원하는 거야. 그거 진짜 내 밟고 있는 여 밖에 안 됐던 인도가 이렇게 넓어지더니 그 많이 부었어요. 옛날에는 학교 미간 이후 3위가 아파트랑 저렇게 전부아파트 두 개 만이 전부였는데 이게 다 고층아파트가 가려 둘 줄이야. 그 다음에 여긴 아무것도 없었고 합격 교탁이 딱 두 개였던 그리고 저 시멘트 교탁이 저런 철교탁으로 바뀔 길이라 그리스마 엔int 육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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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수